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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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닭이 크네 토종닭 토종닭 시암딱 재래시장가 나왔지 그러니까 닭장떡국 만들려고 닭장 이제 떡국 해 먹을 때니까 그치 되게 맛있더라 봉다리 봉다리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꺼내서 떡국 끓여먹으면 맛있지 맛있더라니까 소고기 그런거 필요가 없어 이게 저번에 자세히 안찍어가지고 다시 만들면 좋아 이야 살이 많다 살 많지 이제 다 발라야지 살을 다 발라야지 살 발리기가 어렵겠다 그래도 금방 발라 뼈를 뺄 때 조심해 장갑 안 끼는게 나 장갑 끼면 미끄러워서 안 돼 거기서는 안 빼준다고 살 때 그 사람들이 장사해야지 빼주겠어? 기름만 제거해주세요 많이 뛰어내더라고 그래가지고 삶은 물을 육수를 내 그래가지고 살고기를 끓여 간장에다가 그래야지 뼈에서 맛있는 물이 나오는데 그렇지 그걸로 육수를 내는거지 육수를 내야지 그래도 쉽게 되네 이렇게 이렇게 빼니까 더 좋네 딱 잘라가지고 빼보려는 것보다 근데 닭을 삶아서 뼈를 빼면 쉽지 않나 삶을게 아니라 졸일거지? 졸일거니까 원래 뼈를 제거하고 뼈 없이 해야 돼 그렇지 안그러면 먹기가 힘들어 이빨 다 상해 이렇게 뼈가 다 발라줬어 깔끔하게 발라지네 응 뼈를 발라낸걸 그 정도 크기로 적당하게 썰어 껍질도 같이 쓰는거야? 응 아니 옛날에는 100개 내고 껍데기가 기름이 있거든 그러니까 좋네 이렇게 하니까 아 조각조각 안내고 큼직하게 그래가지고 발골을 하니까 편하구나 해봐야 4등분이니까 4개만 하면 되잖아 이제 살 떼 놓은거 해야 되겠다 딱 가슴살 밖에 없어 그럼 그러면 안 돼 퍽퍽하지 응 잡아놓은거 하고 안할라 그러잖아 살은 아 이게 다 발라내고 뼈야 삶아야지 이걸 삶아서 육수 낸다고? 응 하나 두개 응 그러니까 육수를 간장을 붓고 그러니까 육수를 절반만 넣고 이걸 거기에 여기다 죽섬 아 남은거에다가 네 큰집게 한 40분 삶았네 국물이 진하게 우러났네 잘 구성 빼앗다고 그냥 여기다 고기 삶으면 타자 없으니까 괜찮아 살 발라놓은걸 넣고 육수를 그렇게 건져서, 육수가 많이 졸았네. 많이 졸지. 옆에 사식이 많이. 하나. 떡국 끓이고, 뼈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돼. 이거 두 개만. 국물. 결국 육수가 두 개가 됐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끓여. 끓여야지. 이제 끓이다가 이제 간장을 부어보면 돼. 이게 국물이 우러나면. 집간장. 국간장을 여기다 부어가지고 짭짤하게 해야지. 닭장이니까. 그래야 떡국은 간을 맞추지. 그러니까 맛있잖아. 그때 먹어봤지? 너무 맛있어. 이게 나는 최고 맛있는 것 같아. 한 10분 끓었어. 이런 걸 걷어내. 걷어내고 이제. 깔끔하네. 간장. 간장. 이게 아무래도 닭기름이지. 근데 국물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국물이 있어도 돼. 국간장? 응. 집에서 담은 거. 하나. 음. 두 개. 두 개. 짭짤하게 해 놔야지. 떡국을 가는 맛. 그렇지. 이 정도는 넣어야지. 세 개. 응. 닭 한 마리. 큰 토종파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졸여. 응. 그러면서 이따 마지막에 마늘 좀 넣고. 응. 다른 양념 필요가 없어. 이제 잘 졸여졌네. 마늘. 마늘 가득. 응. 반 정도. 간이 들어가게. 응. 간이 들어가야지. 여기 또 간이 좀 들어가야지. 좀 더 끓여. 응. 끓여가지고 끓여놓으면 돼. 이제 마늘 넣고 한 5분 지났는데. 응. 이제 완성됐어. 응. 이제 완성됐어. 떡을 안 썰은 걸 썰어야 되는구나. 응. 그 집이. 떡이 안 굳었다고 기계에서 썰어야 되는데. 못 판다고 그래요. 나 집에서 썰게 주세요. 방앗간에서? 방앗간 떡국이 맛있지 오늘쯤 오후쯤 굳어야 썼는데 그래서 내가 주세요 나 잘 썰어요 그래서 이렇게 썰어가지고 해 먹으면 되지 뭐 요즘 다 썰어진 걸 사오지 썰어 놓은 게 없다니까 그냥 올 수는 없잖아 사가지고 이거 떡국 한 가마니도 썰었어 옛날에 근데 떡이 안 굳었네 안 굳었어 그럼 썰기가 더 어렵잖아 카레도 드랭기고 그래 빨리 못 썰지 그러면 근데 이게 너무 굳어도 손 아파서 손 다 부르더라고 한 가마니 썰려면 오이 식구들이 다 썰지 근데 이렇게 썰는 건 아무것도 아냐 이 정도는 한 말만 썰려도 힘드는데 한 가마니를 못 얻어 썰어야 돼 떡국에 지단을 넣어야 맛있지 떡국에 지단을 넣어야 맛있지 떡국에 지단을 넣어야 맛있지 부는 것보다 지단이 맛있어 근데 귀찮지 다 해야지 서류는 한 번에 해 놓잖아 응 많이 많이 하면 더 쉽 많이 굳히면 쉬워 아 그거 얼려 놨던 거야 얼려 놨던 거 이게 수분해서 넣어 놨었구나 응 하나씩 하나씩 하나 하나 둘 끓여넣으면 떡국 넣으면 돼요 꿀팁 하얀 지단이 좀 탔네 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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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펄펄 끈다. 펄펄 끓어. 마늘을 넣어. 거품 걷어내고. 냄새 좋다. 아주 맛있는 냄새 나네. 간이 맞을까? 간이 아주 딱 맞아. 그래? 그때 짜게 해 놔 가지고. 원래 짜게 해야 돼. 넣어. 그래야 탁하지가 않아. 간이 딱 맞네. 간장을 안 넣어도 딱 맞네. 간이. 간장을 다 해 놨어. 이제 파. 간 맞췄으니까. 이러면 끝나야지. 이따가 저거는 국을 뜨고. 김하고. 김가루하고. 고명은 달걀지에다 붙이는 거야. 올리면 돼야지. 긁어. 다 끝났어. 이제 펄펄 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시원하겠어 이게. 아유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방아깥 떡이 맛은 있어. 비싸도. 아주 비싸 그래도. 너무 비싸. 지단. 지단. 한 3개씩 부쳐서. 미리 많이. 그럼 편하지. 그럼 편하지. 그럼 편하지. 이것도 많이 썰어 놓고. 맛있겠다. 이제 나이가 먹기 싫은가봐. 떡국을 안 먹으려고. 떡국을 많이 먹으면 나이 많이 먹으니까. 맛있겠다. 먹어봐.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국장 떡국. 올해 처음 먹네. 그치? 새로 만들어서. 이 시골닭 비싸. 그니까. 16,000원이나 줬잖아. 음. 맛있어. 맛있어. 시원해. 음. 맛있어. 이야. 국물이 시원하네. 떡도 맛있고. 음. 아주 간도 딱 맞네. 고기는 살짝 짭짤하고. 이걸 미리. 국물을 부숴서 끓여놓으면. 고기에서 다 우러나. 그냥 짭짤하게. 시골닭을 사다. 이렇게 준비해. 박장을 미리 나처럼 끓여서. 해놨다가. 떡국만. 거기서 다 지금 떡국 썰어와. 엄마가 봐 놓고 가면서. 떡국도 맛있네. 엄마가 직접 썰으니까 더 맛있어. 내가 이렇게 썰어. 국지국지. 이렇게 썰어. 아주 맛있네 이거. 이건 진짜로 맛있는 떡국이야. 진짜 어느 떡국보다 맛있네. 그치? 음. 너무 맛있다. 이거 올해 처음 먹으니까 더 맛있네. 김치도 다 썰어서. 지금부터 일 없이 끓여서. 비닐을 싹 싸놓고. 요즘 지장도. 한 3일 전에 부쳐서. 한 3개나. 3개씩 하면 아주. 몇 번 끓여먹어도 돼. 이게 시원해. 맛있단 말이야. 김치도 시원해. 맛있잖아. 왜 육젓이 들어가서 그래? 안 들어가도 맛있어. 육젓이 들어가야 맛있어. 내년 올해도 또 육젓 사러 가야 되겠냐? 이제 그 집으로 주문해야지. 음. 진짜 시원하네. 너무 많아? 응. 그것도 못 먹어? 엄마 아침 먹어서 그렇구나. 냉장고 억지로 먹지마. 맛있단 말이야. 와. 완전 깨끗하게 다 먹었어. 또 Written절. 고맙습니다. 집안이 detängoras shrug. 감사합니다.